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근에 은혜가 없으면 통역을 들으시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보다는 통역을 들으시는 게 유익합니다. 이게 메시지를 진행하는 중에 못 알아듣겠다. 그럼 사연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 통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 말씀은,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기 온 이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란타 신앙이 있습니다.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려 여기 왔습니다. 과연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냐? 지금까지 세계복음을 꿈꿨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지 그런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계복음을 완성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00%의 복음이 있다면 가능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라면 세계복음이 가능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복음을 100%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의 전도를 하는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보면 루디아, 야순, 브리스카 부부를 만납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보면 그들을 만나니 교회가 서고 그들을 만나니 지역이 바뀌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 고고마가 일어납니다. 루디아, 야순, 브리스카 부부는 누구냐 창세 전부터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죽게 해서 준비하신 인물입니다. 제자라는 얘기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있는 바울과 그 지역과 그 나라 살리기 위해서 숨겨둔 제자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Pablo, 그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있는 바울과 그 지역과 그 나라 살리기 위해서 숨겨둔 제자가 만났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전달됐겠죠. 그 사람은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느 이유도 그렇습니다. 브라질에 틀림없이 브라질 안에 브라질을 살린 사람이 있고 세계보고만의 사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이 보수 중에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충분히 이 지역을 살리고 브라질을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하지만 이 민원인 정말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고만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브라질 안에서 세 번째 도시를 순위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아르헨티나 갑니다. 그 다음 주에 칠리 갑니다. 그 다음 주에 멕시코 그 다음 주에 콜롬비아 6월 중순까지의 사역입니다. 저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그 다음 주에 칠리 갑니다. 그 다음 주에 칠리 갑니다. 그 다음 주에 칠리 갑니다. 그리고 쿠바는 종교 비자가 없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그리고 쿠바는 종교 비자가 없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그런데 쿠바 보고만 들어갔어요. 우리는 조직이나 단체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조단 만들거나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그 나라 사람을 찾아서 그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 번 들어가서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좋게 천 명 이상을 만난 것 같아요. 못 찾았습니다. 세 번째 들어갔을 때 목사님 한 명을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복음을 받는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받는 한 분을 찾았습니다. 한 교단의 전도를 맡고 계신 분이세요. 23년 동안 86개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세요. 이 분이 저희가 전한 복음을 받고 와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웠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어떻게 되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것이었구나. 이러면서 성경에서 말한 복음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갔습니다. 한 5, 6개월 후에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이 분이 아놀드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스물몇개를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1개 교단의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21개 교단을 모아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21개 교단을 모아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21개회로 모아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21개 교단을 모아놨어요. 어떤 분은 총회장님이고 어떤 분은 부총회장님이고 어떤 분은 임원이고 다른 분ằng무 수준에 м', Strategic Heart, 그래서 지난 6월에 다스번째 들어갔습니다. 몇천 명을 만났습니다. 50개 교단 이상의 사람들이 일어났고 모든 주에서 이 복음으로 자기 지역과 쿠바 살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다스번 들어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한 명 찾았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다. 저희는 많은 실패를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대회의 세계복음을 완성할까 이것만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100% 성경의 복음이라면 여러분 한 명이 브라질과 전세계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브라질을 살리고 전세계에 살릴 수 있는 사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저희는 자비랑으로 헌신합니다. 헌신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돕습니다. 일은 헌신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왔는데 적은 숫자가 앉아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수라도 들을 사람이 있는 것과 다수라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브라질을 살릴 사람이라고 믿고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인생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통해서 브라질을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주로 성경에서 말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주로 성경에서 말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모레는 성경의 전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당연히 전세계를 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다 이해 정도가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이 달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복음을 얘기할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 이 성경의 복음은 초대교회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혹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와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브라질의 교회에도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제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에 맞다면 여러분 생명을 그셔야 될 겁니다. 그냥 은혜 받지 마시고 이게 정말로 그러한가 냉정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혹시 알 수 없는 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오케이. 모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주셨는지 왜 하나님 교사jon crash하는 agents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밝힌ickly 확Еители 요한복음 20장으로 보겠습니다. Vamos a ver el Evangelio de Juan, Evangelio de Joao, capítulo 20, versículo 31. Joao 20, 31. Nos dice, Pero estas se han escrito para que creáis que Jesús es el Cristo, el Hijo de Dios, y para que creyendo tengáis vida en su nombre. O식 이것을 기록하면 nos dice, estas se han escrito para que creáis que Jesús es el Cristo, el Hijo de Dios, y para que creyendo tengáis vida en su nombre. Necesitamos creer de esta forma para tener vida en su nombre. Ese es el objetivo de la Escritura de la Biblia. Esta Biblia fue registrada ¿para qué? Para que creáis que Jesús es el Cristo, el Hijo de Dios. 그렇게 믿으면 que 이름으로 말리면 생명을 얻습니다. Y si creemos de esta forma tenemos vida en su nombre. 생명을 얻는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El tener vida es una consecuencia de 목적이 뭐냐 ¿Pero cuál es el objetivo? Jeesú que 하나님의 아들 Cristo de la Escritura de la Biblia. Para que crean que Jesús es el Cristo, es?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Este es el objetivo de la Escritura de la Biblia. 여러분, 아실 것 같죠? Y parece que nosotros sabemos 그럼, 예수, Cristo 아닙니다. Mas no, aquí no dice Jesús, Cristo.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사람이 예수, Cristo 라고 쓰는 겁니다. Las personas que creen que Jesús es el Cristo pueden llamarle a Jesús Cristo. 예수가 그리스로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로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Mas si hay una persona que no conoce el significado de que Jesús es el Cristo no conoce el significado de Jesús, Cristo. Yo tengo cuatro hijos 셋째 딸 y mi tercera tiene cinco años y mi tercera es una hija tiene cinco años y mi tercera y mi tercera es una hija sabe hablar pero hay muchas cosas que ella no comprende mi hija de cinco años conocerá qué significa presidente ¿ustedes piensan que esta niña de cinco años conoce el significado de presidente Obamaga 대통령 de de obama es presidente Obamaga 대통령 눈앞에서도 우리 아이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Aún si el pastor o si el presidente Obamaga viene frente a mi hija ella no conocerá el significado 왜 그렇죠 porque 의미를 몰라서 오늘날 이와 같은 크리찬들이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로 라는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로 예수 그리스로 합니다. Sin conocer que significa que Jesús es el Cristo solamente vive en Jesús Cristo Jesús Cristo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왜 줬냐 예수가 그리스도 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줬다. 이게 성경 주신 기록 의 목적 입니다. 자 먼저 성경 기록 목적 을 설명 했습니다. 두 번째 초대 교회 사도들 의 메시지 하나 였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실 거 아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신약의 주제는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아멘. 신약의 주제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게 신약의 주제예요. 다른 말로 성경 전체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메시아 얘기한 얘깁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들은 메시지를 하나만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식 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왔습니다. 다른 나라 방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 다고 조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메시지 한 번 하죠. 그 한 번의 메시지로 3천 명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알고 있는 내용이요. 오늘날은 어떻게 됐냐. 3천 번의 메시지를 해야지 한 명 구원받는 답니다. 이때는 한 번의 메시지로 3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였다.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 여야 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면 설교는 뭐 해야 되냐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설교 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게 전도 베드로 베드로 이런 메시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인물 바울 이라는 사람 바울 바울 사도 영진 9장에 다메색 도상 회개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Pablo en Atos 9 en camino a Damasco se arrepiente ante el Señor 알고 있는 내용 바울 이 3 일 눈이 안 보일 durante 3 días sus ojos no se abrieron y recibió un mensaje de Ananias y después de inmediato sale a evangelizar es algo que ya sabe cuál era el contenido de su evangelismo desde que se arrepintió que evangelismo dio en Atos 9 podemos verlo 사도 행정 9 22 Atos 9 22 Atos 9 22 Pero Saulo mucho más se esforzaba y confundía a los judíos que moraban en Damasco demostrando que Jesús era Cristo Saulo 힘 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 소라 정하나요 Nos dice que Saulo mucho más se esforzaba y confundía los Damasco predicando que Jesús es Cristo En Atos 9 desde que se arrepintió Saulo predicó un mensaje que Jesús es Cristo al principio solamente fue así 확인해 ver 필요 que necesito confirmarlo porque Pablo se arrepiente y luego regresa a Tarso queda 14 años más o menos en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려 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1차 승교 여행을 3-4 년 동안 다녀 옵니다 그리고 2차 승교 여행을 떠나 그 때 사도행기 16 17 이 본문 회심 하고 20 년 이 지난 시점 입니다 사도행기 17 시점 을 보겠습니다 podemos ver en Atos 17 2 3 versículos 2 y 3 Atos 17 2 y 3 nos dice y Pablo como acostumbraba fue a ellos y por 3 días de reposo discutió con ellos declarando y exponiendo por medio de las escrituras que era necesario que Cristo padeciese y resucitase de los muertos y que Jesús a quien yo os anuncio decía él es el Cristo versículo 2 dice que era su costumbre ahora con su costumbre durante 3 días de reposo enseñanza con toda la Biblia él enseñaba hablaba acerca de Cristo con toda la Biblia y decía que Jesús que yo predico es el Cristo desde el principio hasta el fin consistentemente predicaba que Jesús es Cristo aquí hay pastores y la mayoría son líderes de la escuchando todo esto deben de preguntarse a sí mismos si verdaderamente el objetivo del registro de la Biblia es que Jesús es el Cristo y si es una verdad que Pedro que Pablo y todos los apóstoles daban ese mensaje que Jesús es el Cristo y si verdaderamente nosotros hemos vivido sin relación a esta verdad hoy debemos estar ante Dios con un corazón pesado porque hemos perdido el mensaje de la iglesia primitiva ¿cuál es la definición de evangelio? ¿cuál es la definición de evangelio? El evangelio es que Jesús es el Cristo después cuando tengan tiempo busquen Ato 5 42 El evangelio es que Jesús es el Cristo Pedro que habló de este mensaje Pablo compartió este mensaje 18 5 vamos a ver Atos 18 5 Atos 18 5 Y cuando Silas y Timoteo vinieron de Macedonia Pablo estaba entregado por entero a la predicación de la palabra testificando a los judíos que Jesús era el Cristo Él estaba entregado a la predicación y su contenido era que Jesús era el Cristo aún no hemos explicado el significado Vamos a explicar esto dentro de un momento Mas deben de comprender este era el núcleo del mensaje 18 24 24 28 es un poco más importante Vamos a leer Atos 18 24 28 Llegó entonces a Éfeso un judío llamado Apolos natural de Alejandría varón elocuente poderoso en las escrituras éste había sido instruido en el camino del Señor y siendo de espíritu fervoroso hablaba y enseñaba diligentemente lo concerniente al Señor aunque solamente conocía el bautismo de Juan y comenzó a hablar con de la sinagoga pero cuando le oyeron Prifila y Áquila le tomaron aparte y le expusieron más exactamente el camino de Dios y queriendo él pasar a calle los hermanos le animaron y escribieron a los discípulos que le recibiesen y llegado allá fue de gran provecho a los que por la gracia habían creído porque con gran vehemencia refutaba públicamente a los judíos demostrando por las escrituras que Jesús era precisamos pensar de este Apolo la Biblia como define Apolo alguien que es poderoso en las escrituras si la Biblia misma nos dice que Apolo era poderoso en las escrituras era alguien muy grande para que los judíos puedan ser reconocidos como adultos deben de memorizar el Pentateucho que es 보통 su de así eran las personas normales incluso dentro de ellos era poderoso en las escrituras y era elocuente en otras versiones dice que tenía mucha educación que había estudiado mucho era poderoso las escrituras y tenía muy buena elocuente y que más dice que él había sido instruído en el camino del Señor por eso él enseñaba con diligencia y fervor acerca de Jesús conocía Jesús tenía esfuerzo y también enseñaba con diligencia de Jesús casi es perfecto ¿verdad? 한번 생각해보세요 más pensemos bien poderoso las escrituras un eloquente su 학문 y también tiene mucha educación y también ama Jesús tiene fervor de Jesús y enseñan muy bien esta persona era Apolo que Apolo que no conocía Apolo que era lo único que Apolo no conocía Prisca Apolo y le enseñan el camino más exacto de Dios ¿y cuál era este camino? Jesús es el Cristo que no es eso no es eso no significa que de 100 cosas que precisamos saber él conocía 99 y uno no no es eso hablamos que Jesús es Cristo esto es el evangelio mismo y que este es el objetivo del registro de la Biblia que es el núcleo de Apolo ¿qué había perdido? había perdido el núcleo ¿no? ¿es correcto? Si lo comparamos es algo así Brasil es el mejor país futbolero del mundo ¿no? ¿no? Brasil hay personas que yo quería encontrarme en Brasil siempre antes en mi época Ronaudo era muy famoso ahora también quiero encontrarme con Neymar con Kaká pensé que yo iba poder ver pero no van por las ruas ellos ¿no? Pero pensemos un futbolista un futbolista muy apuesto que se ve muy que habla muy bien que canta m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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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rable pero tiene una debilidad crítica ¿cuál es esta debilidad crítica del futbolista? ¿cuál no puede jugar futbol? ¿qué piensas? futbolista que no puede jugar futbolista todo lo demás hace bien más esta cosa no significa que solo una cosa no puede hacer un chef que no puede cantar algo así Apolo estaba en este mismo estado tenía todo muy bien pero no tenía núcleo hoy en el mundo hay muchas personas igual que Apolo muchos pastores parecen Apolo y ni siquiera llegamos a este nivel de Apolo muchos líderes también están en el nivel de Apolo sin saber cuál es el problema pero yo amo a Dios y con a Jesús y amo a Jesús y con la Biblia y estudié con mucho y sirvo al Señor con la palabra y hablo muy bien y también enseñó muy bien y también verdaderamente brillo más más una cosa no con que Jesús es Cristo eso es lo único que no una persona de Dios entonces verdaderamente necesitamos preguntarnos eso Paolo de Jeze y Aquila eran discípulos de Pablo y entonces Priscila y Aquila ayudan a Pablo el mensaje de Pablo el mensaje de Apolo el mensaje de Priscila y Aquila Jesús es Cristo vamos a leer Atos 5 42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는 그리스도 라고 가르치기 와 전도 하기를 그치지 아니 아니라 사도들의 메시지는 하나 였습니다 요한 복음과 요한 1,2,3,4 요한 게시록을 썼던 요한 의 메시지를 한번 요한 1,2,3 1,2,3 1 1 1 1 1 1 1 1 Joao 5.1 1 Joao 5.1 하나님께 여러분의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부터 날려면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그게 조건이요. 누가 적그리스도인 줄 아십니까? 천주교가 적그리스도입니까? 물론 천주교가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정의를 요한이 내렸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1 Joao 2.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 저는 지금 여러분께 신학을 가르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요. 그 다음에 많은 경험들을 전달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간증을 드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간증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도움이 뭐냐? 초대교의 메시지가 뭐였냐?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였냐? 지금 그거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게 지금 끊어졌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초대교의 메시지는 하나다.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와 브리스 가브브와 요한과 모든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였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게 질문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 13-19. 마태복음 16, 13-19. 들어서 그리스도 10검색 네네. ст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했습니다. 이해하실 줄 알고.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사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을 옮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안이라고 합니다. 천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보니까 능력을 일으키거든요. 능력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엘리야 같단 말이죠. 그리고 세례요안처럼 정치짓자들에게도 함부로 말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세례요안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연구하시면서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왜 오죠? 왜 예수 믿죠? 능력 받으려고 힘 받으려고 위로 받으려고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는 겁니다. 백성들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회개혁하는 세례요한처럼 믿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믿는 거요. 그리고 와서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예언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지금 준비한 거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16장 16절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을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이 고백을 한 번 했거든요. 이 고백을 한 번 했거든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보기입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현력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네가 어떻게 알았냐? 네가 참 복을 받았구나. 공부해서 한 게 아니다. 노력해서 한 게 아니다. 육신으로 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내 아버지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하셨구나.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것은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그리고 나서는 축복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세교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홍보의 권세가 못 이기고 이 권세가 못 이기고 이 권세가 못 이기고 반세가 뭡니까? 교환권이 아니오. 반세가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죠?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믿음이 반세교. 이 반세교에 세워져야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홍보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이 교회는 홍보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홍보의 권세가 못 이기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앙생활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사단의 노릇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뭐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교회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고 교회 너무 문제가 많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너무 많이 시험 들고 성장하지 않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떠난 사람들이 더 많고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그토록 문제가 많을까요? 왜 교회가 사단의 노릇가 되었을까요? 왜 교회가 사단의 노릇가 되었을까요? 목사님의 능력 문제입니까? 행정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수준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수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반석에 세워졌냐 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는 집과 모래 위에 지는 집을 비유했어요. 모래 위에 지는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에는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원 교회라고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80만명이 모읍니다. 한 교회에 80만명이 모읍니다. 대단하죠.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냐? 한국에서는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아들 감옥 갔어요. 본인 목사님도 감옥 갈 위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80만명이 숫자가 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교회가 이렇게 사단이 놀이터가 됐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지금보다 100배 더 노력하면 좀 더 괜찮은 교회가 될까요? 브라질 보고만 될까요?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80만명 교회는 모을 수 있지만 3개보고만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아서 그랬어요 반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그 고백이 반석이고 그렇게 믿는 게 반석입니다 오늘 저와 이름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의 축복이 오늘부터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중요한 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원경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다 초대교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라는 메시지였다 이게 크게 두 가지라면 지금부터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이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설명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신학적이고 상식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기름 부어주냐 세 종류의 사람한테만 기름 부어줬어 세 종류의 사람한테만 기름 부어줬어 세 종류의 사람한테만 기름 부어줬어 왕, reis, 제사장, 승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한테만 기름 부어줬어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직본을 참되게 감당하신 분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며 참된 제사장이며 참된 승지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란 의미 안에 이 세 가지 직본의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을 쉽게 짚지 않습니다 그 이름 안에 그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직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 참된 왕이며 참된 왕이며 참된 왕이며 참된 승지자 이 세 가지 직본을 감당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본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의 문제는 뭔데 그랬습니까? 그럼 도대체 인간의 문제는 뭔데 그랬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뭔데요? 하나님은 닮았다는 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요? 사도행전 4장 24자로 보니까 하나님은 영인신이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생명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핸드폰은 전원이 공급될 때만 살아있습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이 이해하시죠?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과 함께 있을 것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존재고 평안한 존재고 자유로운 존재고 증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들으시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것과 같이 죽은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든한 순간 모든 고통당하다가 죽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 떠나는 순간 고통이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 뽑히는 순간부터 인간이 이렇게 많은 고통당하다가 죽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물고기가 물든한 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고통당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요 그래서 el problema del hombre es uno 하나님과 separate 그 estamos separados de Dios 하나님과 당신들 기점 문에 모든 문제거든요 estamos divididos de Dios y viene todo problema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el problema del hombre es uno 하나님을 타덕 그 estamos separados de Dios 그 다비 하나요 그래서 la respuesta es uno 뭐함데니까 그에게 하자 하나님을 만난 encontrarnos con Dios 그게 다비는 다 esa es la respuesta 하나님 만난 그 길이 하나요 mas solamente hay un camino para encontrarnos con Dios 그 길이 크리스도 este camino es Chris 이게 생경이 애교 esto es lo que dice la Biblia 문제도 유일하고 el problema es único 답도 유일하고 la respuesta es única 길도 유일하고 el camino es único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hay un problema que es estar separados con Dios 답은 하나님 만나면 되고요 la respuesta es encontrarse con Dios 그 하나님 만난 길이 크리스도 y el camino para encontrarse con Dios es Chris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esto es lo que la Biblia 근데 왜 하나님 떠났을까요 mas porque estamos separados de Dios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porque el hombre está separado de Dios vamos a leer Isaías 59 여러분의 집중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creo que su concentración es muy buena Kuritiba 예 좋습니다 지금 este lugar Kuritiba me parece muy bueno 갑자기 도시가 좋아질 la 그래요 creo que la ciudad está mejorando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creo que escucha muy bien 제가 여러 나라 다녔잖아요 yo he ido a varios países 저는 말씀을 전해보면 압니다 y cuando yo comparto yo sé 여러분 너무 말씀을 잘 받으시는 pero yo creo que reciben la palabra de una muy buena manera yo creo que Brasil se va a salvar Amen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porque el hombre está separado de Dios vamos a leer Isaías 59 2 pero vuestras iniquidades han hecho división entre vosotros y vuestro Dios y vuestros pecados han hecho ocultar de vosotros su rostro para no oír lo único que puede dividir al hombre y a Dios es el pecado el pecado divide al hombre y a Dios y por qué pecamos que está en el fondo del pecado vamos a leer 1 1 Joao 3 8 nosotros más que explicar buscamos la Biblia porque ustedes precisan tener la respuesta de la Biblia para dar su vida vamos a leer 1 Joao 3 8 el que practica el pecado es el diablo porque el diablo peca desde el principio para esto apareció el Hijo de Dios para deshacer las obras del diablo en el fondo del pecado siempre está el diablo por eso el problema del hombre es una estar separado de Dios pero si nos fijamos bien por qué estamos separados de Dios por el pecado y por qué pecamos por Satanás si nos fijamos bien son tres puntos es ese problema fundamental del hombre gracias a esos problemas fundamentales vienen todos los problemas al hombre el problema de Satanás el problema del pecado y el problema de la separación de Dios y en donde aparece esto esto aparece en Génesis 3 en el evento del fruto de la ciencia del bien del mal entonces hay muchas preguntas acerca de este evento podemos conocer tres cosas a través de este pasaje que por culpa de Satanás el hombre ha pecado y con resultado de este pecado fue echado fuera de la presencia de Dios eso es lo que por Satanás el hombre ha pecado y por eso está dividido de Dios por eso tres problemas acontecen todos los problemas el fondo de todos los problemas son esos tres y por eso tres problemas vienen todos los problemas al hombre están resumidos en Génesis 3 en Génesis 3 del 1 al 15 nos habla que gracias a Satanás el hombre ha pecado y por eso se ha separado de Dios en Génesis 3 en Génesis 3 a la mujer la mujer multiplicaré en gran manera los dolores en Génesis 3 en Génesis 3 en Génesis 3 el hombre el hombre no tenía dolor el hombre no tenía dolor mismo el hombre no tenía dolor están trabajados y cagados todas las personas están trabajados y cagados tienen trabajo del corazón del pensamiento de la carne y nos dice también en este versículo tu deseo será para tu marido y él se enseñará de ti el hombre que había sido creado originalmente por Dios ambos ponía su mirada en Dios el marido también en Dios la mujer también ponía su mirada en Dios no había problema más ahora están separados de Dios ¿qué acontece? ahora la mujer piensa de su marido como Dios y el marido quiere dominar a la mujer como si él fuera Dios por eso la mujer siempre desea al hombre y siempre le liga y dice ¿dónde estás? ¿y qué haces? y entonces las mujeres brasileñas también harán ¿dónde estás? ¿dónde estás? también las de México ¿dónde estás? ¿dónde estás? ¿dónde estás? las de Corea igual ¿dónde estás? ¿qué haces? todas las mujeres desean a su marido y los maridos quieren enseñorearse de su mujer los maridos no pueden gobernar su propia vida más desean a su marido más desean la vida de la mujer ese es el hombre es ese problema de la familia ¿cuál es el problema más severo de todo el mundo? de los jóvenes ¿qué es lo que está en el fondo del problema de los jóvenes? el problema de la familia entonces vino el dolor a la vida del hombre ahora trabajan y ahora tienen problema familiar versículo 17 dice que la tierra es maldita por nuestra causa habla de un problema ambiental y estos problemas ambientales se conectan con las doencias y esto viene a nosotros y toda la vida necesitamos derramar sudor de nuestra frente para comer es un problema económico el hombre original no trabajaba para comer pero el hombre no trabajaba para comer el hombre no trabajaba para comer pero en el momento en el que se queda separado de Dios todo el hombre tiene que trabajar para apenas sobrevivir en Brasil ahora hay una dificultad apólica y más adelante seguirá y todo el mundo será así ¿por qué? porque estamos separados de Dios sin importar si creemos o no la Biblia nos habla así y el versículo 19 nos dice pues polvo eres pronto morirás viene el problema de la muerte viene el problema del dolor toda la vida trabaja viene el problema familiar viene el problema ambiental viene el problema de la doencia viene el problema de todo y luego la muerte y luego del versículo 22 al 24 ya no puede comer del fruto del árbol de la vida no puede vivir para siempre y después de la muerte solamente queda un infierno eterno todos los problemas de la vida están resumidos así y de dónde provienen todos estos problemas de tres cosas que por Satanás nosotros hemos pecado y nos hemos quedado separados de Dios y de esto viene todo el problema si lo entendimos este punto amén precisamos entender para pasar lo siguiente entonces hemos hablado de que el problema del hombre son estamos separados de Dios pero si nos fijamos bien incluir el problema del pecado y de Satanás podemos llamar estos tres problemas fundamentales y por estos problemas fundamentales viene todo el problema por eso para resolver todos los problemas precisamente resolver estos tres y hay una característica de estos tres el hombre mismo no los puede resolver no hay héroe que pueda vencer a Satanás no hay nadie que pueda resolver sus pecados nadie se puede encontrar con Dios por sí mismo por eso Dios lo promete al Mesías Dios promete enviar al Mesías ¿y qué significado tiene Mesías? el que soluciona estos tres problemas antes hablamos que el Mesías tiene tres oficios esto se conecta el verdadero rey que soluciona el problema de Satanás el verdadero sacerdote que soluciona el pecado y el verdadero profeta que soluciona la separación con Dios por eso si organizamos lo que significa Cristo Cristo significa un giro si lo explicamos un poco más profundamente el verdadero rey verdadero sacerdote el verdadero profeta un poco más profundamente significa que el soluciona el problema de Satanás del pecado y la separación de Dios que soluciona que soluciona en él por eso dentro del significado de Cristo todo esto está incluido por eso de una forma breve podemos hablar que Cristo es el solucionador de todos los problemas del hombre por eso los israelitas esperaban a Cristo si Cristo viene a mi vida todos los problemas de mi vida se solucionan eso es lo que ellos creían si Cristo viene a mi vida todos los problemas de mi vida termina eso era la fe de los israelitas será así yo les dije que escucharan críticamente verdad ahora tenemos que confirmar eso a través de una persona vamos a leer Joao 4 Joao 4 en Joao 4 podemos ver a una persona podemos ver a la mujer samaritana de la ciudad de Sicar hace dos mil años ella tenía cinco esposos una persona muy impresionante una persona muy adelantada a su tiempo tenía muchos problemas interpersonales durante la mañana como es un desierto las personas no se mueven en ese tiempo pero en este tiempo ella venía a traer agua la ciudad no será tan grande entonces todos sabrían que ella tenía cinco mil años hay una alta posibilidad de que ella fuera una mujer muy criticada una mujer con muchas relaciones problemas interpersonales en ese tiempo existían esclavas pero ella misma fue a traer agua por lo que significa que no tenía dinero para un esclave una persona que tenía cinco maridos grandes problemas de matrimonio de familia no tenía dinero era una persona cortada de la sociedad y me da pena expresarlo de esta manera pero ella es lo más bajo de lo bajo pero Jesús se encuentra con ella ella habla con Jesús y le dije trae a tu marido yo no tengo correcto porque tú has tenido cinco y el que ahora tiene no es tu marido ella se sorprende y después dice me parece que tú eres profeta y entonces ella pregunta algo que siempre tenía dúvida gal급했다는 얘기죠 tenía ella una fe nuestros padres decían adoran este monte y entonces dicen adoran en Jerusalén en donde tenemos que adorar y él le dice y el le dice y el le dice lo importante no es esta montaña no es en Jerusalén Dios es espíritu y los que le adoran deben de adorar en espíritu y en verdad a tales adoradores en busca eso es lo que él dijo que le dice que le dice pero esta mujer escuchó esto y confesó 4장 25절 podemos ver en Joao 4.25 Joao 4.25 le dijo la mujer sé que ha de venir el Mesías llamado el Cristo cuando él venga nos declarará todas las cosas ¿qué es lo que dijo esta mujer? Mesías vendrá el Mesías y si él viene 모든 걸 le hagan él nos declarará todas las cosas no significaba simplemente nos dará conocimiento sino nos dará todas las respuestas todos mis problemas se terminarán si Dios viene vestido en cuerpo de hombre naturalmente él tendrá las respuestas a todo 적어도 그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por lo menos ellos creían así que si viene el Mesías termina todo ¿más quién es el Mesías? muchos años esperaba y en esto apareció la ciudad del Nazaret alguien llamado Jesús ustedes conocen bien el Ministerio compartió la Palabra de Dios hizo milagros sanó doentes resucitó muertos ¿cuál era la clave del Ministerio de Jesús? la cruz y la Resurrección este es el núcleo del Cristianismo del Evangelio más lo importante es a través de la cruz y la Resurrección ¿qué hizo él? Jesús a través de la cruz y la Resurrección resolvió el problema de Satanás del pecado y la separación de Dios a través de la cruz y la Resurrección él completó la obra del Cristo por eso es que él fue reconocido como el Hijo de Dios ¿qué es la cruz y la Resurrección él solucionó estos tres vamos a confirmar vamos a ver el libro de Hebreus no sé si están algo aburri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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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muy divertido ¿verdad? es que yo soy bueno predicando vamos a ver Hebreus de Hebreus de Hebreus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게 십자가 있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휘장은 당신의 육체였다. 이 휘장 자기 육체를 찢으시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살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의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본인의 죄를 해결하고 치승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몸에 바울을 달고 줄을 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사장의 몸에 바울을 달고 그리고 또 다른 상태로 바울을 달고 왜 그렇죠? 왜? 죽으면 끝이 내려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사장의 육체였다에서 그 지승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 계십니까?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겠죠?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게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 사역기를 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 9장 12절 보겠습니다. Hebreos 9.12 Hebreos 9.12 dice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사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성경은 특징이 있어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거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0.14 그리고 히브리 10.14 그거를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속죄의 성경은 세 가지입니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셨고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으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되고 단번에 해결되고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거를 십자가 상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의 bots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이십슨ai 이 마귀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히브리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뭐죠? 그의 resurrection은 그의 죽음을 kasih bond했다는 게 부활하고 사단의 머리를 지나친 겁니다. 이 셋이 식자고 부활하고 하나님 만나니 기를 여셔도 죄인 문제 해결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라는 말을 정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오 부활로 나의 사단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 전화 문제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오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사람은 내 문제가 십자가 오 부활로 끝났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로 믿음이 하나님의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이상의 아담의 상태입니다 estamos en el estado de Adán en Génesis 2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기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somos seres vivos 행복하고 정상적인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nos volvemos seres felices y normales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no hay problema alguno 아무 문제 모든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식 Jehová es mi pastor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고 nada me faltará David의 고백입니다 la confesión de David en Génesis 4 나는 빈부에 처할 줄 알고 dice yo sé estar en pobreza 귀천에 처할 줄 알고 yo sé estar en abundancia 나는 이래도 괜찮고 저도 괜찮고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todo lo puedo en Cristo que me fortalece dentro de Cristo no hay problema 아니 예수를 그리스로 믿으면 부자 된단 말인가요 significa eso que si acredito que 예수 그리스로 믿으면 병 낫는단 말인가요 o si acredito que 예수 그리스로 믿으면 병 낫는단 말인가요 아닙니다 no es eso 그게 문제가 안 된다 es que todo eso ya no es problema 돈 없는 게 문제가 안 되고 el no tener dinero no es problema 병 있는 게 문제가 안 돼요 tener una doencia no es problema 우리가 하나님의 없으면 si no tenemos a Dios 예수를 그리스로 믿지 않으면 si no acreditamos que 예수 그리스로 믿으면 돈 없는 게 문제요 no tener dinero es problema tener una dolencia es problema y todo lo demás es problema 사건이 문제입니다 y el vivir es problema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mas si Dios está conmigo 예수를 그리스로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si creemos que 예수 그리스로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안될 뿐만 아니라 este problema no solamente ya no es problema 성부 하나님의 계획 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sino todo se vuelve un instrumento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게 문제입니다 el problema es que Dios no está comigo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mas si Dios está conmigo no hay problema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 입니다 son las personas que creen que con la cruz y la resurrección terminó todo problema 자 지금 신자들의 신양 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mas los creyentes ahora deben de examinar su fe oran mucho 많은 기도 을 하고 있어요 hoy las personas oran mucho 그 기도의 제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y yo sé como es esa oración 내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que mi trabajo esté bien 내 자녀 지켜주세요 que mis hijos sean protegidos 내 가슴 보호 해주세요 que mi familia sea protegida 이거 주세요 que dame esto dame lo otro 그게 기도 제목일까요 esos son los temas de oración de los creyentes de oración porque la gente ora así 난 아직 필요한 게 많아 난 해결받아야 될 게 많아 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용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와 부활을 이용해서 고작 하는 것이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esta cruz y esta resurrección tan grande apenas utilizan para su propio problema 안 끝났다고 믿으니까 porque acreditan que no ha terminado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 문제 끝내려고 사는 사람 입니다 son personas que con la cruz y la resurrección desean terminar 마치 뭐 하겠냐면 여러분 큰 미사일 보셨죠 많은 미사일 많은 미사일 하잖아요 이 미사일로 쥐 잡는 법 봤습니까 이 미사일로 쥐를 잡냐 말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유행해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쥐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일평생 자기 문제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절대로 쥐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쥐를 위해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우상이 많습니다 왜 우상을 숨기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숨길까요 porque les gusta 아닙니다 우상 숨기면 자기를 지켜줄 것 porque ellos creen que si sirve los ídolos serán proteger 자기 문제 해결해줄 것 que su problema será resuelto 그래서 우상 숨기는 것 por eso sirven los ídolos 예수 믿는 이유가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면 pero si nosotros acreditamos en Jesús porque mi problema será solucionado 교회 내에서 우상 숭배 estamos cometiendo idolatria dentro de la iglesia 자세하게 보세요 fijemos bien 이게 성도들의 수준 예수를 믿지 않으면 si no acreditamos que Jesús es Cristo si no creemos que todos los problemas están solucionados en él solamente vivimos por nosotros mismos 우상 숭배 하는 그런 사람 y vivimos una vida idola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는 과연 구원받았는지 의심해봐야 될 사람 vivimos una vida que necesitamos pensar muy bien si somos salvos o no porque nuestro Señor murió y resucitó vamos vamos a ver 2 Corintios 5 vamos a ver un texto muy importante 2 Corintios 5 vamos a ver versículos 15 y 16 2 Corintios 5 15 y 16 2 Corintios 5 2 Corintios 5 2 Corintios 5 1 Corintios 5 1 Corintios 5 1 Corintios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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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intios 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만 놓친 것은 전부를 놓친 거예요 신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토록 많이 신앙상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이란 게 지금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로 믿지 않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지 않으니 자기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심대로 알았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았고 육심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 안으로 이제는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종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을 시댔다 이런 사람이 18절, 19절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세상과 하나님을 허벅히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 복음에 대한 깊은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모레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으로 전도하는지 성경의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말을 받는 소수를 위해서 전달할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의 이 복음을 받게 되면 혹시 이 복음이 받게 되면 눈을 받는지 그동안 복음을 몰랐었구나 전세계가 복음을 놓쳤었구나 todo el mundo había perdido el evangelio 그런 중에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브라질과 전세계를 살리시겠다는 거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고 그런 사람 일어나면 이 지역과 브라질과 전세계 살아나 여러분 확인해보세요 전세계 교회 강단 확인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로 한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전세계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회복할 사람이 누구냐 누가 전세계 교회를 살리고 전세계를 살릴 수 있겠냐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게 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과 이 교회를 통해서 구리티바와 브라질과 전세계가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20분 충분히 쉬었다가 우리 콜롬비아에서 오신 사도 목사님 엘rique 벨문데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